네, 먼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이신 김현기님 오셨고요. 국회의 기획재정위원장이신 정혜수님 오셨습니다. 경상북도의회 의원이신 한혜령님, 김수영님 오셨고요. 영천시의회 의장이신 권호랑님, 그리고 부의장이신 이상근님 오셨습니다. 인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이강수님 오셨고요. 대구원행부행위장이신 노성성님 오셨습니다. 또 농협은행 영천시지구의 지부장이신 이세원님 오셨고요. 영천문화원 성영관 원장님 오셨습니다. 또 민주병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회의 류시용 회장님 오셨고요. 새마을주의 박봉규 지회장님 오셨습니다. 새마을부녀의 이춘자 회장님 오셨습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임고성원 최채량 원장님 오셨고요. 세간법인 포은선생 순모사업회의 점현동 회장님 오셨습니다. 또 전경기 돌치사이신 김문수님 참석해 주셨고요. 임고성원 출협은행 수련원의 이남철 원장님 오셨습니다. 영일정시 대종회의 정문화 회장님 오셨고요. 영일정시 포은공파종역원의 정문화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포은선생 24대 종선이신 정매정님 오셨고요. 또 포은학회 전 회장이신 정봉도님 오셨습니다. 영천향교회 전교회이신 손종옥님 오셨고요. 신령향교회 전교회이신 조영호님 오셨습니다. 명륜회 회장이신 김정원님 오셨고요. 성경반 유도회 영천지부 지부장이신 조성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또 전임고성원 원장이시죠. 김참위님 참석해 주셨고요. 역시 전임고성원 원장이신 정관님 오셨습니다. 전국회의원이신 정덕윤님 참석해 주셨고요. 전경북부지사이신 전안윤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또 정연천군수이신 박영원님 참석해 주셨고요. 담수의 박연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또 추추의 서영아 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. 박약회의 대구지회 주회장이신 조국래님 오셨습니다. 진성희씨 대종회의 이경력 회장님 오셨고요. 경북행복재단 이사회의 이사장이신 한명동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전경찰청장이신 최기부님 참석해 주셨고요. 전경기경찰청장이신 이만임님 오셨습니다.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신 김경원님 참석해 주셨고요. 그리고 산남의증 기념사업회장이신 이명식님 오셨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계속해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일정씨 포온범파 종혁원 정원웅 외 40분 오셨고요. 영일정씨 강릉종친회 정광화님 외 45분 참석해 주셨습니다. 영일정씨 진주 고산정 종친회 정오경님 외 45분 참석해 주셨습니다. 또 영일정씨 영주봉화종친회 정주현님 외 45분 참석해 주셨고요. 영일정씨 부산종친회 정성무님 외 40분 참석해 주셨습니다. 또 영일정씨 삼척종친회 정진교님 외 40분 참석해 주셨습니다. 끝으로 경주김씨 종친회장이신 김명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